쟤네야, 나놀양, 슈프라이즈를 준비했어. 아싸, 나 슈프라이즈를 너무 좋아해. 눈 감아? 자, 이제 열어도 돼. 축하해, 쟤네야. 고마워, 엄마. 아싸, 나 이제 큰 고미가 있네. 곰이 너무 무거워. 바로 여기서 놀아야 돼. 흠, 이러다 면 심심해. 고미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. 와, 살아있는 고미야. 안녕, 난 쟤네야. 나랑 같이 놀래? 그럼 편히 놀자. 나 장난감들 가지러 들어올게. 아직 waiting. forgot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요 곰이 났다 곰이 났다 이 측면은 안녕 이게 뭐야? 여기서 다 정리를 해야돼 으흠 시녀야 이거 무슨 소리야? 이거 왜 다 이렇게 엉망했어? 문도 왜 열려있지? 어떻게 됐어? 시녀야 시녀야 너 이거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지 엄마 나 아닌데 진짜로 시녀야 곰이 왜 살아있지? 내 서원이어서 그런건데 그리고 내가 너 편이 있으라고 말했는데 얘가 다 엉망하게 만들었지 보미야 정람강 공장에서 나 이렇게 생겼어? 근데 너 이제 새로운 집이 있는게 여기서 널고 나서 정리를 해야지 너는 정리를 하는 거 좋아했으면 죽겠는데 거미야 정리해서 잘한다 이제 놀자